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. 망점 란입니다. 주물렙서 그냥 마침보 망점 란. 안녕하세요. 릴리나입니다. 주물렙서 그냥 그냥 침묵 참고. 릴리나. 캄보디아 하면 크메르 왕국의 찬란한 문화유산 앙크로와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캄보디아에는 캄보디아 시아무리압의 앙크로와트뿐만 아니라 약 1200여개의 석조사원이 있다고 합니다. 덕분에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앙크로와트의 나라 캄보디아. 저희 EBS 초급 캄보디아와 조금 더 친숙해지시길 바랍니다.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복습해 볼까요? 네.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삿말과 자음과 모음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망선생님 자음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네. 지난 시간에 우리 1강에서 자음을 배웠는데 그중에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어려운 자음이 있는데요. 응오, 니오, 로, 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네. 응오 자음 같은 경우에는요. 한국어 자음에서 발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 발음은 응오, 그리고 캄보디아 자음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발음이 있는데요. 로, 로, 이거는 한국어 자음에서는 리을 발음이 되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는 각각 다 다르거든요. 예를 들면 영어에서 아 발음이 있고 엘 발음이 있거든요.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인 수어스데이 좀 리압 수어 그리고 이름을 묻는 표현인 내 아침에 오어의 대답으로 크념치머 린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? 수어스데이 크념치머 린나 다 내 아침에 수어스데이 크념치머 점 란 이 강에서는 지시대명사인 이 저 두 단어를 배우고 어인문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에서 배울 단어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 라는 의미의 캄보디아 단어는 니 입니다. 그 다음으로 저라는 의미의 단어는 누죠. 누 그 다음 단어로 무엇 어이 어이라는 단어가 있죠. 이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찌어 찌어 과일 또는 열매의 의미인 플라에 플라에 마지막으로 망고스틴이란 단어는 몽쿠시라고 하죠. 몽쿠 몽쿠 그 다음은 점 란 선생님과 린나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 니 누 누 누 아이 아이 찌어 찌어 플라에 플라에 단어의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. 그 다음 단어인 그 다음 단어인 누 단어는 저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어이 어이는 무엇 찌어 찌어 뭐뭐이다 그 다음으로 플라에 화일이나 열매를 뜻하죠. 제이 바나나 제이 플라이동 코코넛 플라이동 마지막으로 몽쿠 망고스틴 이죠. 몽쿠 먼저 단어와 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. 그럼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. 니 니 누 누 아이 아이 찌어 찌어 플라에 플라에 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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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 롱 롱 몽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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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배운 단어를 바탕으로 대화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니 찌어 아이 이것은 무엇입니까? 니 찌어 제이 이것은 바나나입니다. 누 찌어 아이 저것은 무엇입니까? 누 찌어 몽쿠 저것은 망고스텐 입니다. 니 찌어 플라에 어이 이것은 무슨 과일 입니까? 니 찌어 플라에 동 이것은 코코넛 입니다. 점 라 선생님 한 문장씩 읽어 주시겠습니까? 니 니 아이 이 문장에서 살펴보시면 니 이라는 단어죠. 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있는 물건이나 동물들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사람한테는 사람한테는 사용할 수가 없죠. 찌어는 동사로서 무엇 무엇이다 라는 의미이며 마지막으로 어이는 무엇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. 이 문장의 구성은 주어와 동사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전문한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? 니 지 제 니 지 어 의 의문문에 대한 답으로 동일한 형태로 주어 동사가 나오죠. 니 이것은 지 무엇 무엇이다 제 은 바나나 그래서 주어 니 와 동사 지 제 보호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의미는 이것은 바나나 입니다. 그 다음 문장 린나 선생님 해주시겠습니까? 노 지 아이 이 문장은 저것은 무엇입니까? 라는 의문문이죠. 문장 문장 형태는 동일하게 주어 동사 의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누 라는 단어는 멀리 있는 물건이나 동물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. 찌어도 위와 같은 단어이죠. 이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. 어 의 무엇 이라는 의미로서 의문사로 쓰인 것입니다. 살펴보면 저것은 무엇입니까? 라는 의문문입니다. 전문화 선생님 니 디 플라이 이것은 무슨 과일입니까? 의문문이죠. 오 이라는 의문사가 들어가서 그래서 문장의 형태는 주어 동사 플라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입니다. 누 지어 문 문 문 문 문 의미는 누 지어 문 것 은 저것은 망고 스탄 입니다. 니 지어 플라이 이것은 무슨 과일입니까? 라는 의미인데 동일하게 동일하게 가까운 것을 지칭하는 니 라는 단어와 동사 지어 플라이 과일 어이라는 의문사가 문장 끝에 온 거죠. 그래서 의미는 이것은 무슨 과일입니까? 라는 의문문이 되겠습니다. 니 지어 플라이 동 니 지어 플라이 어 에 대한 대답 문으로 니 지어 플라이 동 은 이것은 코코넛 입니다. 이 문장에서 주요 구성 요소는 니 지어 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주어 니와 동사 지어 마지막으로 코코넛 이라는 단어인 플라이 동 이 있습니다. 그럼 점 란 선생님과 린나 선생님 두 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 지어 에이 니 지어 제 누 지어 누 지어 몽 걷 니 지어 플라이 니 지어 플라이 동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. 니 지어 니 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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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지어 몽 콧 니 지어 플라이 니 지어 플라이 동 점 란 선생님이 한 문장 하시면 제가 대화의 뜻을 추가를 하겠습니다. 니 지어 이것은 무엇입니까? 니 지어 제이 이것은 바나나 입니다. 누 지어 저것은 무엇입니까? 노 지어 몽 저것은 망고 스티 입니다. 니 지어 플라이 이것은 무슨 과일 입니까? 니 지어 플라이 동 이것은 코코넛 입니다. 다시 한 번 점 란 선생님과 린나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 지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린나 선생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어 니 지어 제이 누 지어 몽 니 지어 플라이 동 다음은 문법과 표현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 지어 의 문장은 의문문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?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문장을 이루는 부분은 주어 니 니와 지에 이다 이다 라는 동사와 의문사 오어 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이것은 무엇입니까? 의미가 되는 거죠. 이 문장에 대한 답으로는 니 지에 제이 이것은 바나나 입니다. 이며 문장은 니 주어와 지에 동사 그리고 마지막 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과에서 나온 니 와 누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니와 누 는 어떠한 사물이나 동물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데 가까이 있는 경우 니 멀리 있을 경우 누 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리고 많이 나오는 동사로서 지에는 주어 다음에 나오는 거죠. 의미는 뭐뭐 이다 즉 말하자면 니 라는 단어와 지어의 어수는 주어 동사 즉 니 지어 제이 이것은 바나나 입니다. 이 순이 되는 거죠. 아울러 지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. 그것은 그 지어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니 그 플라이 동 이 의미는 니 지어 플라이 동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코코넛 이라는 의미입니다. 니 와 누 단어는 단독으로도 쓰일 수 있으며 다른 명사와 명사와 결합해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. 한국어에서는 이 그 저 세 가지가 있으나 캄보디아에는 이 저 두 개뿐 입니다. 따라서 캄보디아에서는 그것이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이어서 응용 표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 지어 의와 같은 표현으로 어워이 라는 의문사를 쓰면 되는 거죠. 니 지어 의 어워이란 의문사를 넣으면 니 지어 어워이 의미는 동일하죠. 동일하지만 어워이가 보통 많이 쓰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같은 문형인 누 지어 의 도 마찬가지로 어워이 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. 의미는 저것은 무엇입니까? 마지막으로 회화체에서는 지어 라는 동사를 빼고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. 니 어워이 니 어워이 누 어워이 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. 의미는 동일합니다. 응용 표현을 배우기에 앞서 먼저 추가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망고란 의미 스와이 가 있죠. 스와이 스와이 감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드래곤 프루트 스로가 네 롱 롱 롱 롱 롱 롱 사과 뼘 뼘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마지막으로 포도 툰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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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 단어를 배워보았습니다. 추가 단어를 바탕으로 응용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이것은 망고입니다. 니 지어 스와이 니 지어 스와이 이것은 사과입니다. 니 지어 폼 니 지어 이것은 포도입니다. 니 지어 지어 이것은 귤입니다. 니 지어 니 지어 저것은 망고입니다. 누 지어 스와이 저것은 사과입니다. 누 지어 폼 저것은 포도입니다. 누 지어 저것은 귤입니다. 누 지어 저것은 귤입니다. 누 지어 그롯 이번 시간엔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무엇이다 와 함께 다양한 과일들을 캄보디아어로 배워봤는데요. 이번엔 캄보디아 문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캄보디아어 문자 중 다섯 개와 다섯 개의 자음과 두 개의 모음을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줄에 있는 다섯 개의 자음을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꺼 커 커 꼬 코 응오 칸보디아어 자음은 어계열 자음과 오계열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오계열 자음과 어계열 자음이 중요한 것은 모음에 음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. 다섯 개의 자음 중 꺼, 커는 어계열 자음이죠. 나머지 꼬, 코, 응오는 오계열 자음입니다. 각 자음의 이름과 음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자음은 꺼죠. 그리고 그 자음의 소리값은 쌍기역입니다. 이어지는 자음인 커는 어계열 자음으로 키역이죠. 꼬도 마찬가지로 계열은 다르지만 쌍기역의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코 오계열 자음으로서 키역의 음가를 가지고 있죠. 마지막으로 응오라는 자음이 있습니다. 응오의 자음은 한국인이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운 자음입니다. 음가로는 자음의 첫 자음으로 나올 때 응이라는 음가이고 그것이 마지막에 나올 때는 이영이라는 음가로 되는 거죠. 이어서 모음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모음과 에 모음이 있습니다. 아 모음은 자음과 결합될 때 두 가지 소리가 있는 거죠. 어계열 자음과 오계열 자음과 결합할 때 소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. 즉 아에는 아 라는 소리와 이어라는 소리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. 에라는 모음도 마찬가지로 에와 이 음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럼 다섯 개의 자음에 관해서 점라한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꺼 커 꼬 코 응오 예, 린나 선생님 꺼 카 꼬 커 응오 네, 이어서 모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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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나 선생님 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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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자음과 모음을 사용하여 문자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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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와 아 모음이 결합되어 가 가 되는 거죠. 코와 이어가 결합이 돼서 끼어가 되는 거죠 끼어 코와 이가 결합돼서 키가 되는 거죠 마지막 자음인 응호와 이 모음이 결합돼서 응이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6개의 읽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까 까 까 가 가 가 강 간 기영 기영 기 기 니 니 니 네 오늘 배운 5개의 자음과 두 개의 모음을 결합하여 연습하여 보았습니다 EBS 초급 캄부디아어 이번 시간엔 지시대명사 이와 저 그리고 다양한 과일을 공부했는데요 캄부디아어로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인지 자신있게 물을 수 있겠죠 캄부디아어를 쉽고 재미있게 EBS 초급 캄부디아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캄부디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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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캄부디아어